잠겨있고 선생님 방 여기가 열리네 이게 뭐야 리가르드처럼 보이는데 너무 좋았어요 수업이 올라간 것 같죠 친밀도 아 여기서 옆으로 못 가는구나 그러면 교실에 있는 애들이랑 대화를 좀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잘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너부터 대화하자 어 된 것 같아 내 의견에 동조해줬어 얘는 커플부터 기사가 되려면 장비가 필요해 내꺼 줄게 내꺼 줄게 야 롱소드 줘야되나 얘 기본장비 롱소드였죠 롱소드 끝만 받는건가 아 이거 돈이 내가 전철 때 쓰는게 아니라 선물 줄 때 쓰는건가 아 얘는 그냥 아예 그게 없네 대화가 음 지하과목에서 늑대가지고 잃어버렸어 허 뭐지 마땅한 대화가 없는데 무기 갖다주면 되나 근데 여기는 다 상점인거 같고 근데 동전이 리젠된다거나 뭐 그런거 없나 동전이 바닥에 리젠된다거나 그런거 없네요 어 뭐야 너 여깄어 그림자 아래에 숨어서 니르반을 스토킹하고 있다 아 저기있구나 너는 뭐하냐 여기서 혼자 찾는거 있니 내가 찾는거 도와줄게 아 뭐야 그냥 취미로 찾는거래 미친거 아니야 뭐 할거없어 나 이제 가면 되나 어 다시 대화가 되네 아 친구가 생겨서 좋다 아 이렇게 대화가 선택지없이 끝나면은 이제 해결이 된거 같아요 얘도 된거 같긴 한데 나는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한거 같고 그 무기 달란에한테 가볼까 얘 왜 나를 쳐다보는거지 갑자기 왜 나를 나는 무기를 사서 주자 롱소드 정도면 될거 아니야 왜 10개로 사 7개짜리 샀는데 뭐야 아니 7갠데 10개 받아가요 난 롱소드 주고 오자 뭐야 못줘 아니 그런게 아니었나봐 괜히 샀네 일단 자자 롱소드 말고 다른 검 줄건 없잖아 비싸서 주고 싶지도 않아 롱소드만한게 없는데 뭐 이런걸 원하나 클레이버 돈도 없고 마검이랑 클레이버 정도 비싸서 어차피 못사 내가 끼고있자 잠깐만요 가기전에 들어가볼까 똥통으로 들어가볼까 똥통으로 괜히 온거같은 아아아아 하 아아아아 아니 왜 같은 함정을 두번 넣어놓는거야 담아야되잖아 처음부터 아우 수업 듣는것도 일이네 난 일단 대사 대사 한번씩 보고 아아 교장실이였어요 여기가? 저기 교무실이고 좋아 고양이를 찾고있는거같애 학교주의 어때 얘는 뭐 대화를 해도 뭐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어 갑니다 재우입니다 어 뭐야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내 파트너는 고양이가 될거같은데 그로그로스와 실비안 소 끝 수업은 그냥 세계관 설명이에요 다 들어보니까 뭐야 왜 쫓아다녀 나 왜 킬터가 얘로 변했어? 뭐야 뭐지? 얘는 아까 전날에 한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뭔 생각중이야 뭐지 대사가 왜 똑같이 불안하게? 내려가볼까? 근데 애들 다 있지않았나? 교실에? 여자애 빼고 다 있었던거같은데 뭐야 얘 여기도있어 뭐야 아 저기있다 여자애 뭔가 된거같긴해 재우면 되나? 뭐야 아무것도 못올렸어? 아니 데이트 하다 데이트 신청했는데 까였어 그리고 무시해놔 나랑 무도회 가요 아 학생이랑 선생이랑 안된대 그나마 제일 호감도 높은게 선생인데 어 얘 어디갔냐? 시뻘건해? 뭐가 있는거겠지 무도회 이후에 내가 지금 한계가 거의 없거든요 내일이면 왜 실내에서 비가 내리는거야 재우자 뭐야 너 왜 너의 풀이야 어? 뭔가 교실에 많다 풍성하다 나의 파트너 할래? 아 까였어 안 된대 아 까였어 아니 이 새끼들이?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은거같은데 야 아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아 너희 둘이 가는구나 아니씨 너는 구애활동에 전혀 관계되고 싶어하니 그냥 무도회 같이 가자고 파트너 파트너 어 됐다 결혼이요? 왜 두 명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뭐야 이 위대한 모험에서 나와 함께 해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 시간이 나면 또 해보자고 해피엔딩이 있었구만 아니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겠지? 아니 돈은 왜 있던거야? 근데 돈은 왜 있던거야? 잠깐만 어 나 깨달은거 있어요 처음부터 하자 처음부터 하자 처음부터 하자 처음부터 할게요 빨리 빨리 넘겨와 자 이 길 자 일단 대화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밖에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다시 가지 않겠어? 물론이지 지하감옥으로 가자 여기 지하감옥인데 내가 못찾았었어요 일단 대화를 다 하고 됐다 예 됐고 가자 다 했다 대화 일단 동부터 챙기겠습니다 이런거 동전 위치가 다른가봐 할 때마다 오 할 때마다 다른가 보다 동전 다 주웠다 자 내려갑니다 이거를 내가 몰랐어요 1,2,3,4 일단은 동전 매배는거 다 주웠구요 21개에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1단계로 오호 이걸 몰랐다니 어 망령의 번지 나왔어 녹색약초 롱소드 가죽 뭐야 왜이렇게 잘나와 뭐지? 힘으로 못 열거 같고 어 뭐야 드디어 왔구만 이렇게 합류를 하는구나 인자강인 녀석을 데려갈 수 있다니 너무 좋구만 맵 구조는 내가 알고 있는 맵인데 일단은 위로 올라가자 일단 이쪽부터 오어어어어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전투가 있구나 일단은 안전한 데부터 파밍을 하고 115개 이거는 비어 있고요 안경나왔다 이거 엇겨라